안녕하십니까 페마사입니다. 저는 점쟁이 무당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에 벗어난 현대의학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문제들을 상담하여 해결하는 페마사입니다. 아파도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원인을 일러주며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한 득도자로서 거짓없는 진실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성품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나 모든 이들이 소원 성취를 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시는 그날까지 곁에서 힘이 되어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